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에 대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구시는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30.7%에 불과해 방역당국의 목표치인 50%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또 고령층의 경우 동절기 추가접종과 함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진단과 함께 먹는 치료제를 복용해 중증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